스타리 스타리 나잇 또 무슨 일이에요? 어제 물건이 섞이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봐버렸어요 아니 실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읽어버렸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빠가 왜 날 밀어냈는지 오빠 꽃님이 좋아하는 거죠? 그 시 속에 그 사람 꽃님인 거죠 꽃님인 거죠 꽃님인 오빠만 모르는 거 같던데 왜 고백 안 했어요? 혹시 꽃님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? 걱정 말아요 얘기 안 했으니까 편지 돌려줘서 고마워요 어제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고요 앞으로도 꽃님 씨한테는 아무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왜요? 왜요? 꽃님이가 오빠 마음을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? 말 안 할게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왜 오빠 마음을 숨겨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줘요 나 때문에 꽃님 씨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요 자리를 오래 배울 수가 없어서 먼저 갈게요 자리를 오래 배울 수가 없어서 KBS